전세 사기 여파로 대전 지역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전세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전에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전세 거래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7,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,900여 건, 40%나 줄었습니다. 반면 연립과 단독주택의 월세 거래는 올해 15,28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,750여 건, 10.3%만 감소해 거액의 전세 거래는 줄고 소액 보증금의 월세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